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 고대사 최진영, 박경경입니다. 시업에 자신감 넘치는 대학,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학, 유원대학교 곳곳을 저희와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 유원대학교는 지난 2010년에 교육부로부터 일부 학과 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받아 아산 캠퍼스를 2016년 3월 개교했습니다. 이곳은 유원대학교 영동 캠퍼스 정문입니다. 영동 캠퍼스는 진리탐구를 통해 창조적 지성을 연마하고 고도산업기술사회를 선도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인류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입니다. 교문을 지나 정문해 보이는 건물이 시무관 대학본부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학생교무처, 기획처, 행정지원처, 대학원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무관을 지나 보이는 건물은 명원관으로 카페, 편의점 및 학생동아리방 등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내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창조관입니다. 규모는 1층부터 해서 5층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도서관, 열람실, 복사실 및 사본계열 학과 등이 있으며 창의적인 의자가 로비에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창조관 옆 구름다리랑 연결된 건물이 통구관으로 이곳에는 보건계열학과 및 의학바이오학과, 호텔조리와인식품학부, 외식조리전공학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산책하기 좋은 연못쉼터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연꽃들이 있어 캠퍼스 커플들에게는 최고의 데이트 장소입니다. 연못쉼터 근처에는 와인프라자와 영동와인토굴이 있어 영동을 대표하는 포도를 가지고 호텔와인식품전공학생들이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원대학교 영동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염, 헬스, 골프, 구기종목,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유원대 재학생 및 영동주민이라면 할인된 가격에 수강이 가능하며 체육관에서는 각종 실내 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원대 검도부의 전용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명인관으로 교내 기숙사입니다. 작년 9월에 신축한 기숙사로 최신 시설로 학생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정문입니다. 아산캠퍼스는 서울에서도 통학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합니다. 또한 주위에는 삼성 LCD와 삼성코링 정리수재 등 선단 산업단지들이 대거 위치하고 있어 졸업 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신무관 대학 본부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통합행정실과 입학팀 등 대학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위치해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학과, IT 융합학부, 스마트 IT 전공, 정보송신학과, 관절체 디스플레이학과 등이 있습니다. 아산캠퍼스 도서관은 400여석 이상의 열람석 및 많은 여권의 장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편의점, 카페, 당구장, 휴게공간 및 동아리방이 있어 교내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창조관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내부에는 IT 융합학부, IT 융합특허 전공과, 자동차 소프트웨어학과가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대강당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뷰티관에서는 뷰티케어학과와 실용음악학과가 있으며 건물 안에는 뷰티설롱을 운영할 수 있어 유원대학교 학생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물 외부에는 공부에 지친 제학생들을 위해 힐링을 해줄 수 있는 외부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기습사는 신입생 및 제학생들을 모두 수용이 가능하며 심플한 디자인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만나본 유원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우리 유원대학교는 영동캠퍼스와 아산캠퍼스로 연화되어 있어 세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대학 취업에 자신감 넘치는 대학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학 유원대학교를 만나 4년 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미니크원 유원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